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희입니다. 오늘 민주당 과방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1일 야당이 또다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명분은 입법청문회이나 실제로는 방통위 무력화 투쟁에 가깝습니다.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으로만 가득한 민주당식 국회 운영입니다. 방통위 위인체제의 합법성을 아주 분명하게 인정한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의사종족수를 사인으로 늘리는 억지에 가까운 법률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행정부 재량을 과도하게 침범하고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정회방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집권 야당이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전의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토록 조급하고 무리하게 방통위법을 개학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성과 균형이 생명인 방송이라면 관련 법안 역시 공정과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절차를 토대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조차 외면하고 무시하는 민주당이라면 차라리 민주화다는 단어를 빼셔야 될 겁니다. 상임위 독식으로 국회 출입구를 사실상 봉쇄한 민주당은 합의제에 기초한 의회의 민주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휘두르며 소수 정당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의회 독재는 우리 헌정 질세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야당이 힘으로 점거한 과방이 여당과의 최소한 협의도 없이 폭주하는 과방에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과방에서 만든 법도 결정도 모두 무효이자 위헌입니다. 오늘날 민주당이 만천하에 보이는 오만과 독서는 반드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실체를 국민에게 구하고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달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주당이 저토록 조급하고 무리하게 방통입법 계약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정성과 균형이 생명인 방송이라면 관련 법안 역시 공정과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절차를 토대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조차 외면하고 무시하는 민주당이라면 민주라는 단어를 당명에서 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